2020년 10월 학력평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는 감속 팽창, 가속 팽창 우주 모형입니다. 그랬을 때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T1, T2 시간대의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이렇게 기역과 누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자 기역과 ABC 같은 경우는 모두 보통 물질, 암흑 물질, 암흑 에너지 중에서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. 자 보통 물질은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보통 물질이 될 거예요. C가 보통 물질. 자 그 다음에 기 T1과 T2를 봤을 때 얘는 감속을 하고 있어요. 감속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가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자 가속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암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감속을 하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암흑 에너지가 적은 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. 자 그러면 암흑 에너지가 적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감속할 수 있는 얘가 니은이 바로 T1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얘가 T2가 되겠습니다. A는 자동적으로 암흑 에너지 그리고 B가 암흑 물질이 되겠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암흑 에너지가 A가 될 것이고 B가 암흑 물질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죠. 자 T1 시기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점 감속하고 있죠. 크기는 커지고 있지만 이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속하고 있다. T2 시기에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은 기역이다 그랬는데 T2가 기역 암흑 에너지가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역이다.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것은 C다 그랬는데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은 전자기파를 통해서 혹은 가시건선을 통해서 볼 수가 없죠. 오로지 보통 물질 우리가 말하는 은하라든가 상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. C이다 맞는 말이네요.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